엄청 커다란 모기 정복자 탱블라디 해야겠다 오늘 블라디 점화드는 애네 원래 점화드는 애면은 텔들어야지 텔러니는 말 안들어 나는 정해진걸 하고싶지 않아 실효룰결 블라디미를 해야겠다 한번 개보도르륵 하더르륵 하더르륵 하겠습니다 가자! 상대는 카시오페아 아니면은 스웨인인데 스웨인이면 좋겠다 우린 서로서로 더러워지자 어때 도란링이 더 승률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란방패 들어야지 그럼 이거에 이거에 이거 세명하면 되겠다 그걸 목표로 가봅시다 그냥 버티기만 하는게 목표 난 도란방패야 헤헤 난 도란방패야 난 도란방패야 도란방패야 난 그렇게 사람을 쉽게 때리지 않아 이녀석 그만해 나는 사람을 때리지 않아 난 착한 아이님 소호 빨아주고 됐어 견제하느라 CS도 별로 못빨았네 와 난 이제 괴물이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처맞아준 이유는 너의 만화를 달게 알기 위해서다 어느 만화코스트는 나는 체력코스트 쭈! 쩨시기 쩨시기 쩨! 쩨시기 쩨! 해볼테야? 쩨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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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테야? 전멸 뺐죠? 귀여운 녀석 아이유 언니하루야유 이동속도도 이동속도인데 테를 좀 아낄 수 있어 아하! 헤헤헤헤 쭈! 헤헤헤 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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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 쭈! 쭈! 헤헤헤 쭈! 궁도 썼죠? 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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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궁 아직도 아꼈어?! 궁을 왜이렇게 아끼는거야 이녀석 그니까 빠지지 그랬어 텔로나 왜이렇게 빡대가리야 잘 버티고 있어 200원 100원만 더 있으면 된다 어? 가실? 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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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치해뒀고 난 이제 강해지가 되는거 아 강해지는거야 강아지가 되고 싶진 않아 아직 뿡뿡 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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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높아지면은 쎄긴 쎄요 근데 쎄지는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지 뿡뿡 뿡뿡 음 속삭해 저 마이오 마이오 킬이었구나 아하군 이건 제가 먹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형님 흠 심지어 음 너 약하네 구나 흠 좋았어 빠라 맞아 깨달음이랑 폭격을 드는게 나아보예 하지만 난 흡혈이 들고싶다고 왜 내 마음을 모르는거야 이게 순정이야 순정 나도 순정 어? 아 참 까자 이녀석 띠용 형 형 큐 큐 이 좋았어 큐 어 형 큐 형 이 큐 W 큐병 형 큐 큐 큐 아아아아아아 빨아 지킬 수 있었는데 까비 슬슬 피읍 징그러워지고 있죠 내 봤을때 그냥 총검 가야겠다 총검 가야지 야 근데 갑자기 소생효율 확 나온다 그쵸 재생의 바람은 왜이렇게 흡혈량이 높아 슬슬 괴물 돼가고 있어 나 근데 마이가 더 괴물이네 괴물 이 새끼 나 이제 마이한테 짤릴 운명이냐 아우 야 레드는 아니지 와도 없나 여기다 갑니다 아아아아 아 여기 온 이거를 뿡 앗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먹게 해줘 아니 너도 먹어 나 그냥 피나 빨아야지 오오 피읍이 좀 이상하긴 하죠 갑자기 좀 이상한데 피읍이 마이만 조심하면 되겠다 진짜 에뉴 에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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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龍 딴 데 가야지 어 коман장장장장장장장장 к 난 피좀 빨고 올게 수혈하고 오겠습니다 수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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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혈 어 헌혈 헌혈 수혈 헌혈 슝 빨아 죽어 나도 한번 빨게 해줘 케이틀린 빨아 빨아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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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particulDAY bad 으어어 하 으어 으어어 으어어 으어어윰 어 obstruct 궁 안 맞았으면 진짜 할만했는데 아 아까워 괜히 좀 깝쳐보겠다고 오케이 맛있고 야 이제 마법공학전권 나왔다 이제 빨아 제끼여 너희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은 그땐 나도 빨아 제끼는 거야 지금 이거 그리고 수혈 수혈 효과가 상당히 장난이 없어요 이거 무슨 불라지냐고요? 어우야 못됐네 저거를 만나면 난 답이 없어 마이만 없으면 돼 뭐야 한타를 합시다 한타 이제 운영하면 우리 져요 내가 봤을 때 자 빠라 빠라 아이고 살았다 자 27분인데 주문력 237 정말 높죠? 라바돈은 갑시다 라바돈 어 야야야야야 안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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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 산타 마렵다 산타 하고싶다가 아니야 산타가 마렵다 나는 표현이 적 쇽 으그아악 오케이 스폴릭 간다 오 일로와 이쪽으로 와 두둑 주 sturdy し 으어어 전부 으어억 으어어 지 으어양 아 이게 양쪽같아 더러운 이새기 쟤 드럽게 안 죽네 진짜 좀 죽어라 노딜 그 자체야? 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데캡이 나온다면은 나는 이론상 1.5배가 강해진다 헤헤헤헤헤 레드는 빨갛다 블라디미르는 빨갛다 고로 먹는다 아 블라디미르 빨갛지 않아? 파래? 블라디미르는 파랗다 홀아버린 이색 블루는 파랗다 나도 여러분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간다 간다 퓨 Ooh 홀리 쉣 홀리 쉣 이겼다 간이 하기 싫어서 탈주했다 안녕 아아아아아악 재밌는데? 다시는 안 해야지 딜량 볼까요? 우후 내가 1등이다 나약한 것들 받음 피해량 난 탱커다 나약한 것들 회복량 오 야 회복량은 진짜 높네 근데 우후 나약한 것들 감소량 역시 탱커였어 얘는 룬 룬 볼까 재생의 바람이 왜 2500일까 난 재생의 바람 2500이 좀 신기하네 재생의 바람이 저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는 사실 저게 한타 때 진짜 하나도 체감이 안돼 아무튼 재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